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로,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동두천, 동두천중앙, 양주, 의정부, 회룡, 도봉산, 창동, 광운대, 회기, 청량리, 신설동, 동묘앞, 동대문, 종로가, 종로삼가, 시청, 서울역까지만 정체하고 서울역부터 구로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합니다 이 express train is bound for 구로, 구로 이 train stops only at SEM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thank you 5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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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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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점수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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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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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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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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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하력은 창동역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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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청동, 청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력은 광운대역입니다. 이 stop은 청동, 청동, 청동. 이 station number is 116. 이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이 express train is bound for Goro Station. The next stop is, Walnut University. The next stop is, Walnut University.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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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r 1-300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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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광운대, 광운대역입니다. 내르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점차할 역은 해기역입니다. This stop is, Walman University, Walman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19.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로s station. The next stop is, Heiichi.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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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경희 중앙선, 경초의 손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력은 청명리역입니다. 경희 온라인 캠퍼스, 경희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흑이업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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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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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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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상부 배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상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니 약국으로 가실 분은 종로오가역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50년 전통의 종로백제약국, 4번 출구 6번째 종로백제약국으로 가실 분은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4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5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5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력은 시청역입니다. 2년째 재취업생활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종로 3가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종로 삼가, 종로 삼가. The station number is 13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5.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구로스 station. The next stop is city hall. 세무사 합격 에듀윌,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로 가실 분은 이번 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등 강화 졹인 who 세무사bitщеин 럴 Qu Tara구니, 에듀윌 JMlah Would you like this? 세무사 body kilow천 Arctic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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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남영, 남영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항공교육의 중심, 2년째, 3년째 항공특성화 교육기관, 아세아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책임지는 드라이기의 문화, 뉴빗으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드래곤시티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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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보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경찰 소방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op.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에듀윌 편입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실림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대방, 대방. The station number is 137.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Xi'an Lim l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길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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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5. Please, watch your step. The doors are on your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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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소 2번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광명역으로 가는 셔틀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2번역에서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궁 박물관에서 5월 19일부터 조선에 이성을 걸다 궁중현판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view는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은하의 보충가 네나는 140도, 넓은 오른쪽의 비닐은 오른쪽입니다. 이 도객은 이쪽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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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구궁 박롤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에 이어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